레리! 리! 고! 자! 지금 발급하면 네! 좋은 말씀이네. 어휴... 너무 힘들어. 잘한다. 왜 이래? 시원하다. 왜 이래? 시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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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까웠어요. 아까웠는데 이 중독에 일자서 그렇게 해. 와, 문기지 배! 자 그 다음에 슈가 제이홉과 스트레칭을 하면 나무가 보기 사진찍기 스트레칭이 확인되지 않나요? 스트레칭이 확인되지 않나요? 스트레칭이 확인되지 않나요? 둘 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자 이건 제작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이건 판정이에요 야 무섭게 몰아붙힌다 너네 야 너네 무덤 파지 마라 내가 무섭게 몰아붙힌다 야 나는 나는 첫번째지 나는 첫번째지 야 너네들 몇번째일 거 같냐? 스트레칭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 역시 이거 스트레칭이야 내가 직접 했다며 야 난 첫번째인데 너네 몇번째야 지금 아 스트레칭이네 무섭게 몰아붙힌다 스트레칭 같아 스트레칭 같다 난 표정이 한몫했다고 생각해 두 명이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트레칭이 아닌 것 같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유은규 형이 조금 아쉽게 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진탄점만 녹색이지 아 왜 진탄점만 녹색이지 아 왜 진탄점만 녹색이지 형성이니까 그냥 물어본거야 아 너네 한쪽에서 전화했어 쓸 점 시에 일해 쓰러 너 먼저 결제해? 나는 한건이다 형아 형아 너의견을 따를게 서둘러 갑시다 그럼 압시다 그럼 압시다 야 아 들어가라 나 양도권을 틀겠습니다 아 아 이거 넌 팀 중에서 저요? 아 진짜 저요? 이 글증도 되잖아요 이 글증도 되잖아요 근데 되게 너무 귀엽더라고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 하면 진짜 무서운 거 못한 사람이 이 B씨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저는 이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전 진영이었습니다 안 돼요? 진영하세요 아 진짜 진영 자 형 저게요 쓸게요 써 써 써 써 자 나 썼어요? 어 나 썼어 포마 아니야 포마 진짜 아니 내가 제발 진영 진영? 아 나 왜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싶냐 나 왜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싶냐 나 왜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싶냐 나 왜 들어가지 나 또 가실 수 있잖아 아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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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 저는 수상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들어갑시다 없는데 배신 야 이거 쓰시고 저 들어갑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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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약금이다 야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나는 오늘 경약금 배신 가고 싶어 하하하하 진짜로 하신다! 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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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전쟁을 했다. 내가 하고 싶은 거. 나한테 안 쳐. 나한테 안 쳐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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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흔대잖아. 이 감가들. 헉! 헉! 도전! 도전! technicallections 조å. 뭣. 중심 투ás 비용. 음.. Process. 너 이렇게 모르는다. 이 분이야! 야! 아이가, 이게 이 분이야! 뭐. consegu일난데 고민 rund question? 전운Naare고 생각이터는 제iyorsun? 넌. ייפ재 민족이라고 하는 게стве? 아니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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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힌트를 찾았어요. 왜 그 문장들 딴 건 다 해서 그러면서 백의민 주고 왜 해서들 알아? 답이 없어요. 백의민족이 없잖아요. 형 그냥 가세요. 형 그냥 가세요 형께. 아유 집사만 거 들으시자. 아유 집사만 거 들으시자. 이제 이제 형은. 형은 해. 형은 해. 형은 해. 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형님. 형이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거든요. 형 억울한 쪽을 해줘요 형님. 야 보지 말라고. 야 진짜 인간적으로 보지 마라 진짜로. 진짜? 왜? 아 진짜 실력 잘하네. 아 실렸대요. 아 나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. 만들었다 이거.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. 1번 기다렸어. 1번 기다렸어. 1번 기다렸어. 1번 기다렸어. 1번 기다렸어. 2등으로 했어요. 됐어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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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도전이 있습니까.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 떨리냐. 진짜. 합복이 걸려던가. 아니. 이게 수리야. 아까 젊어서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.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. 아니 근데 진짜 반칙한 사람들은 이거는 청년산 해야 됩니다. 이거는. 야 어디야 어디야. 난 되게 잘 보았는데. 이런 우울공평한 사회 나는 원치 않. 너네가 들어오고 방탄소년단이야. 청년산은 누구야. 일단 내 뒤에서 시작을 했어. 내 뒤에서 이러고 있어. 이러고 있어. 쟤는 피해 주네. 저건 피해 주네. 저건 피해 주네. 나 왜 이렇게 석기 형이. 석기 형이 다가올 때까지 빠지겠냐. 야 나 미치겠냐. 이제 누가 이렇게 됐을까. G1 게임. 질소 실패. Eeee! 이거. J1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저 이리 안 mirake야. 나 여기 온 거 아니야. 이리 안 mirake야. 저 이리 안 mirake. 그니까. 두 명 나와. 두 명 나와. 남아. 제이 나한테 이거 딱. 자 가자. 여기 있을 거에요? 여기 있을 거에요? 네. 과연 이미지 좀 원하는 코리. 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는 너는 소비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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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티미터 쟤 센티미터 한 번도 안 잡고 버틴의 한석을 찍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게 이영빈이 그렇게 하긴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진영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진영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야 야 진영 와 빨로 남았다 저거 아 이거 다 눈 없어 눈 코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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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봐 이런 게 있다니까 조그맣게 난거 코 없고 야 잔채 사진을 찍었어요 아 네 아니 형 근데 괜찮게 봐요 얘 얘는 눈 안 보이지 하나 둘 얼핏 봐도 사람 한 90명은 제 모습 셋 어 그러네 네네덩크를 모르지 아니 저 멀리서 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여섯 보여주시죠 여섯 여섯 여섯이긴 한데 사람아 50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거 그 알죠 슬랩 슬램덩크 그 알죠 그 특유의 코 없어지고 입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 왜 감목이니까 몇 명인데요 아 아 그러면 이겼지 우리가 아 한 번도 우리 우리 6명 냉정하게 한 번도 하시죠 한 번도 하시죠 하하하하 비텨어 이거 연 모습 인정하면 7명 아니 아니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이 없어요 동공이 없잖아 하하하하 지혜 동공이 없다니까 얘 눈이 동공이 없긴 해요 봐봐 이거 사실적이만 한데 동공이 없으면 아 둘이 많았어 네 나치 가린다 높은 사람들과 일한다 뭐 그리고 사실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 태용이 그리고 백일 민족 윤기 이렇게 되시다 전 이렇게 윤기호석 뭐 비 비 태용일 것이다 내가 내가 계속 어디 있는게 뭐냐면 나는 왜 윤기를 내가 앞에 찾았다 아니 아니 내가 옷을 바꿨어 하기 전에 바로 오 에 에 원래 혹시 이게 아니였어 나 강남한테 물어봐 나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? 아 진짜 강남한테 옷 바꿨죠? 백의 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왜? 아 그러니까 백의 민족으로 가진 않고 아니 난 딴 거는 막 다 추를 하면서 백의 민족은 야 야 야 나 옷 바꿨다 내 입을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야 야 야 너 왜 이 옷을 골랐어 내가 도둑이 아니라 내가 가다 준다고 그냥 울래다가 왜 안 보이냐고 야 그러면 도덕은 조선사람들 이게 다 이름이 비 아니 왜 아까 아니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라는 한국 이름이라든 지민 정국이라든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 봐 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